이번에는 이재명 의원. 사건이 좀 있잖아요.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재판하시는 분들, 판사님들이 사표를 내고 그런대요. 그 이유가 뭔지? 저번에 왔을 때 왜 그러는 거예요? 우리나라의 구군이 기울고 바뀔 거니까. 그 사람들도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그 자리까지 갔겠지. 또 그 정도까지 털었는데도 어마어마하게 털었잖아. 검사가 몇십 명이 붙고. 근데도 그렇게 딱하게 보이지 않고 구속수강까지는 안 되고. 그리고 또 벌써 1월이 중순을 달려가고 있고. 몇 달 안에 있으면 우리나라 판도가 바뀔 판인데. 그런 걸 잊는다면 그걸 누가 담당하겠어. 그렇잖아. 그것 때문에 그러지. 우리나라가 바뀌려니까. 나는 개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모든 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또 그 바뀌고 있는 거를 그 양반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들이 안 맡으려고 그러는 거고 또 그리고 맡은 사람들도 못하겠다고 사표를 쓰는 것이겠지. 바뀌려니까. 그리고 그 정도로 털고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봐서 법학자들이잖아. 법의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재명이란 사람을 구속수강하기에는 어려운 건 거지. 근데 자꾸 위에 쪽에서 법문부가 됐건 나란힘에서는 자꾸 찍어 누르지. 근데 건드렸다가는 나중에 좀 그럴 거 같지. 그 사람들이 자진 사퇴하는 거 아니겠어. 변화에 맞춰가고 계시는 거 같아. 사퇴하는 이유가? 사퇴하는 이유가.